아 베키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론다를 그렇게 다치게 할 생각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하나 사실 그게 너의 잘못은 아니야 걔가 먼저 널 공격했잖아 나는 걔가 개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아무래도 사과를 하긴 해야겠어 론다 좀 시간 있어? 내가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당연히 너가 사과해야지 나는 너 팔도 부러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도 깃쌌으면 좋겠어 근데 오른팔에 그래서 수업도 못 듣고 뭐? 야 나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 나 이제 사과 안 할래 그래 나도 네 사과 안 받아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너? 진짜? 내가 사과하려고 왔는데 베키 나 이제 사과 안 할 거야 너도 알잖아 걔 어떤 앤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짜 나 못됐어 얘들아 오늘 뉴스가 있어 오늘 수학 선생님이 못 오셔 우 아싸 수학 없다 뭐? 너 수학 선생님이 오늘 뭐 주시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? 아 그래서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선생님 오늘 뭐 자율학습인가요?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오시나요? 미안하지만 자율학습은 아니고 선생님이 오셨어 자 러브 선생님 내 동생이야 얘들아 안녕 나는 지금 그러면 떠날게 아 드디어 갔다 아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맨날 저렇게 웃고 다니냐 아 내가 왜 도대체 왜 와 있지? 어 이상해 선생님 기뻐 보이지가 않네 어 뭐지? 아마 어쩌면 부끄러운가? 응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저희 반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해요 아 하나는 맨날 저렇게 착한 척이야 어? 너 누구냐? 너 뭐 반장이야? 너 뭐 그렇게 이상한 티를 입고 있어? 말? 어후 네? 하지만 저 저는 말을 좋아해요 너 몇 살인데? 아 정말 유치하다 뭐? 선생님 그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응? 그래서 너는 얼룩말의 선글라스야?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오마이갓 너무 나빠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? 아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성이 러브지만 나 러브를 모른다 하하하하 응 절대로 그런 거 없어 너는 다 해야 돼 아 진짜 내가 여기 왜 온 거지? 아 아 난 이 일이 너무 싫어 선생님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인 거야? 너무 못됐잖아 어 선생님 하지만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난 아 뭐 내 편이라고? 아 너 머리카락 색깔 진짜 이상해 너 어떻게 그런 머리를 선생님 이거 제 자연 머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부러워한다고요 아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라 아 나는 좀 커피 좀 마셔야겠다 아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아 그 사... 아 이 선생님 너무 이상해 모든 사람을 괴롭히잖아 와 나 선생님이 너한테 말소녀라 한 게 너무 웃겼어 어 피야 이건 웃긴 일이 아니야 아 야 우리 뭔가 해야 돼 우리 복수하자 어? 응? 론다 너 진짜 우리 편이야? 어 이거 처음인데? 하 편이 어딨어 우리 뭔가 하긴 해야 돼 우리 뭐하지? 그러면? 음 글쎄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아 아 그래 나 돌아왔다 어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정말 하기 싫어 어 선생님 우리 뭔가 좀 잘못 시작한 것 같은데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앉아서 얘기한다고? 뭐 너 뭐 심리학자니? 오케이 그렇게 할게 정말 똑똑하구나 어? 어 이게 뭐야 어 그거는 슬라임이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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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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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내 엉덩이에 뭐가 붙은 거야 으아 떨어지지가 않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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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오 앤디 너 엉덩이에 뭐 묻었어 어우 어우 아 이거 좀 제발 좀 떼줘 우우 애들이 날 갖고 장난쳤어 아 알았어 내가 씻겨줄게 빨리 나가자 얘들아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웃긴다 또 뭐 있을까?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선생님 정말 너무 나빴어요 우리 모두 아래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이 나랑 정말 다른 거 알아 내 동생 말이야 어쩌면 그냥 그런 일을 했을 거야 그냥 가시는 거예요? 저희 그럼 벌 안 받아요? 다행이다 내가 돌아왔다 얘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너네 정말 혼쭐이 낼 거야 뭐야 벌써 수업이 끝나버렸네 화가 난다 화가 나 너네 내일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너네 다 내일 혼내줄 거야 선생님 저도 이 애들이 싫어요 제가 내일 선생님팀이 될게요 그래 너 내일 한번 나 좀 도와줘봐 피아야 어떡해 너가 그럴 수가 있어 하나 저것 봐 내가 뭐 했는지 피아야 너 진짜 똑똑하다 저거 하려고 그랬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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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는데 오 냄새난다 오 저 선생님 냄새나 선생님이 들으려나 오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오우 뭐야 너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냄새 난다는 거야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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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피아야 잘했어 우리 가자 얘들아 왜 그렇게 웃어 선생님 저 이거 뭘 했는지 보세요 저 뭐야 이거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니 아 알겠다 너네가 뭘 했는지 아이고 아맘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희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 하나 저거 봤어 저 선생님 뒤에 뭐가 있어 론다 오늘 너 아이디어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아 웃긴다 저것 봐 저것 봐 우리가 저랬어 피아가 저랬어 확실하게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뒤가 멋있는데요 뭐야 왜 애들 다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웃긴다 웃기는 선생님이야 얘들아 얘들아 왜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애들 무슨 무슨 잘못이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애들 뭐가 잘못됐나 정말 화가 나 난 이거 정말 하기 싫어 애들 가르치기 싫다고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 hang añ už 하나요 샷 nada요 stad 깃 밤 밤 밤 밤 밤 밤 равствуйте 감사합니다.